거룩과 성숙 2학기 거룩과 성숙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저희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룩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과 성숙 생각하니까요 조금은 좀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거룩과 성숙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또 거룩과 성숙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 나 예수님의 모습 좀 닮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그 내용이 부실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은 간략하지만 간략한 것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간략한 내용 가운데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간략한 말씀 말씀 가운데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42절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40절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41절에는 예수님이 그를 고치는 모습을 그리고 42절에는 그 결과 나병이 그에게서 나가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의 시선은 예수님의 모습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닮아오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41절 가운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뽑아 보았습니다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한절 말씀 속에 정말로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이 말씀 구절에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닮기 위해서 불을 죽고 싶은 첫 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는 국률이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41절을 다시 보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항상 예수님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사 국률함으로 그 영혼을 대하십니다 마가보문 6장 3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그 영혼의 목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시선도 여러분의 시선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의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시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훈련하면서 전도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우리 집사님들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일상을 겪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한 것도 아닌데 교회 가자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요즘 나에게 힘듦이 찾아오고 이 힘듦과 이 어려움 이 공허한 마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한 마음이 나에게 있어 라고 먼저 친구 엄마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회예요? 아! 교회 가자고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면 그 안에서 예수님만이 누리는 기쁨을 함께 겪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또 우리는 나눕니다 또 반대로는요 옆에 있는 엄마는 정말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 잘 지냅니다 그 사람에게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 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휴 뭔가 좀 부족한가 보다 나를 좀 안쓰럽게 보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들까봐 차마 입을 꺼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솔직하게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그 사람에게 영혼의 목자는 있니? 주님분들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동시에 그에게 목자가 없다면 정말 불쌍히 여겨다오 정말 그에게 목자가 없다면 정말 그 목자를 좀 소개해다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국류로 함은요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다시 한번 그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풀 때 그들에게 베풀고 싶은 그 자비의 행동이 바로 국류람입니다 이 국류람은 내가 취하고 싶다고 해서 취하고 이게 좀 나에게 부담스럽다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국류람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마태봉 9장 10살 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리세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법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 속에 그 국류람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 국류람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외식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감 23장 23절인데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중암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말씀하십니다 11조 그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아주 작은 식물 재료입니다 그 중에 작은 거 11조 드리려고 그들은 애쓰는데 너희가 그 애쓰는 모습은 있지만 정자 그 국률함 그것을 너희는 버리고 있다 여기다가 국률과 같이 동등하게 나왔던 정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국률과 같은 성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믿음 없으면 안 되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믿음과 동일하게 너의 마음 속에 그 국률함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십니다 마태본 18장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 국률의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밤에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할 때에 먼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국률이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가 이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요 영원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41절을 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모습이 나오는데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내가 곧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결코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결코 그는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아마 이 모습은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마 꼬투리 잡혀서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 아마 어려움에 처하는 계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는데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부분을 빼고 읽어도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쩌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빼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내가 원하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으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 놓으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이 사이에 굳이 문제의 소지가 되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단어가 이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 단어가 이 사이에 들어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치 불필해 보이는 이 행동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 언제 나병이 발병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가 발병이 되자 그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아마 젊은 청년이었으면 엄마 아빠와 떨어져야 했고 아마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가 있었다면 그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명절이 되어도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꿈꿨던 아름다운 꿈들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법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인사법이 이렇습니다 길을 가다 이렇게 만나면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바빠서 안녕하세요 하고 헤어지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안 씁니다 목을 껴안고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내가 진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슴에 얹은 손을 또 입을 맞춥니다 우정의 키스를 나누고 존경한다는 의미로 손을 위로 이렇게 이마 위로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손을 잠고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요 최소한 30분 동안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안부를 묻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칭찬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칭찬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최소 30분 그리고 1시간, 2시간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눈 동안 뭘 할까요? 서로 앉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고 등을 다뒀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면서 함께 격려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서 격리되었으니 그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비참한 것은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저주받은 자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격리된 것 결코 정상인과 살아갈 수 없는 그의 비참한 모습 그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떨어진 그 곳에서 자신의 입술을 가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이 소리를 낼까요? 깨끗한 사람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나 여기 있으니 오지 마십시오라는 신화로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마치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마치 사회적으로는 사형선고 받은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그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몸이 깨끗해지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외롭게 있었던 그 그 누구에도 사랑의 온기 한 번 느껴보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얼마만에 겪는 따뜻한 온기인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마음 깊숙이 있는 상처와 아픔 외로움과 고독 그 쓸쓸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되며 그 예수님 안에 행동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저는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하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도 영원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영원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 대실 때 이거는 계획된 행동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마음 속에 국률의 마음이 가득하시니까 계획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 댄 것이 아니라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그 국률함이 마음 속 깊숙한 곳에서 솟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 저에게도 국률한 마음 제대로 부어주셔서 내가 행할 수 없는 행동과 내가 행할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 내 모습과 내 행동을 통해 영원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순서가 있더라고요 순서 첫 번째 마음입니다 국률의 마음 두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순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 행동,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마음, 행동, 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이야기 듣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국률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신방하는 내내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말씀을 준비하고 섰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기도하면서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죠 그런데 제 마음에 늘 부담감은 어떤 말씀을 전하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국률의 마음이 있지만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의무감이 또 제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부서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순정과 순원 사이의 어려움의 이야기 또 순원과 순원 사이의 어려움의 이야기 부서에서는 부장선생님과 선생님 또 선생님과 선생님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게 되죠 아 이분이 잘못했네 아 이분이 이렇게 했어야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 사이에 그 안의 문제는 정말 더 곰고 더 커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죠 정말 그 영혼을 향해 국률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 영혼을 놓고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 질문 앞에 저도 또 우리도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는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밤에 정말 거룩과 성숙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국률이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 국률의 마음이 내 심장 가운데 가득할 때 나에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마구마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바라보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세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40절에 있는 네 글자 단어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이래되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누굴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네 글자를 방복하는데 마치 머릿속에서 나병 환자로 사행시가 지어지는 거예요 한번 운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나 나도 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도 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그냥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아니라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마음의 병이 있고요 영혼의 약함 때문에 참 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하나님이 영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아니라 난 나병 환자를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의 첫 번째 모습이 이것입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우리에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는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꿇어 엎드려 이 단어를 보니까요 무릎이라는 단어와 떨어지다 혹은 무너지다 라는 동사가 붙어 있더라고요 무릎이 떨어지고 무릎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을 쭉 지내오시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무릎이 무너지고 무릎이 절로 꿇어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저녁 시간에는요 제가 기독교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밤 11시 야자가 마치면 인근 교회에 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다니는 교회 지하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받습니다 하나님 저 모의고사 봅니다 잘 나오게 해주세요 했는데 잘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교회 지에 가서 막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다고 성적 좀 좋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한참을 울고 그리고 또 이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저를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면서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시험을 못 봤는데 부모님한테 안 운다는 법을 알았던 거죠 내가 먼저 충분히 울고 가면 안 운내시는구나 그렇게 주님께 엎드리면서 울었던 그 긴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에 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21살인가 그렇죠 총학생에 들어와서 총묘의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학회장들하고 회의를 하고 축제를 준비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선배를 대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축제 준비 일이 좀 많습니까 자연스럽게 수업을 빠지게 되고 레포트 잘 제주를 못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관계들은 이거를 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수업은 수업대로 못 두고 핵사 준비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신관 학교에 있는 신관 5층에 있는 예배실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차대탄 시멘트 바닷에 무릎을 꿇고 그냥 우는 겁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어떡하죠 하나님께 불평불명하면서 한참을 웁니다 그냥 엎드려 울죠 그 엎드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 반대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고백입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이끄시고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곳에서 화해와 또 은혜와 다시 세움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구나 이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러대 꿇어 엎드릴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내게 이런 질병이 있으니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눈으로 피부병을 보고 이게 내 문제구나 한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직면하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간 우리는 특세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떤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누리셨습니까 삶의 정답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은혜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특세 이후에 주일에 한순장님이 보내주신 이 문구를 보면서 아 이게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문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특세로 몸은 피곤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은혜에 충만한 주의를 보내셨지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저의 교만 덩어리를 깨부수는 작업 덕분에 힘든 특세였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든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한 특세였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내 가운데 교만 덩어리를 보게 하시고 내 가운데 내 생각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하시는 정말 나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그것을 깨부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릴 때에 내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저녁이 좀 엎드림의 무릎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적으로 납작 엎드릴 때에 내 영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보게 하시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 한번 세움받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저는 곧 이 단어에 희망을 발견합니다 엎드려 문제를 직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 닮아가는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에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국률의 마음이 품어지고 이 마음이 품어지니 내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행동과 말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명절 국률의 마음을 품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여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국률의 마음 부어주시고 이 국률의 마음과 함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